XSFM입니다. I, D, W, K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그것은 알기 싫다 340회 2019년 11월 첫날 인사드립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수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얘기로 넘어와서 미국 얘기를 할 겁니다. 김민아 아이씨하고 잠시 후에요. 미국 얘기 할거죠? 있습니다 옆에. 선일이 비즈니스고 은평구 있는거 아닌가? 어떻게 알았어요? 은평구 짱! 좋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들이 은평구에 많아요. 하지만 서울에 많아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건강한 비움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이탈리아의 소원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1인 가구의 첫번째 가구 왈스케어 폴더메트 2020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안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이스터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구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구요? 매일 쓸건데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구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퀘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캐쉬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이제는 버디플라워가 예민한 꽃을 스마트폰과 화분을 사용하여 더욱 확실하고 특성화구 학생들을 위한 제1회 피칭 페스티벌 우수상 조도와 수분을 모바일로 조절하는 IoT 화분 대진디자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지금의 삶을 배웁니다. 2020학년도 서울시 특성화구 마이스터고 진학을 선택하세요. 특성화구 원서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라빠스티 체리아가 왕빵 아닙니까? 킹왕짱 왕빵? 왕빵! 엄청 크게 파는 그거 아니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아니라 큰 빵을 수입해 왔어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해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빵 배운 장인을 수입해 왔어요. 그분이 지금 포천에 짱 박혀서 빵을 매달아 놓고 발효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매장이 포천에 있는 거예요? 매장은 아니고 공장이, 작업장이 빵만 매장시켜놓고 알려드릴 수 없는 일부 커피숍과 베이커리에 납품을 하고 계신데 개인한테 파는 건 액세스몰에서 유일합니다. 여러분 빵 많이 사드세요. 나중에 하나 사다가 김민아 아저씨한테도 들려보내겠습니다. 기대 되네요. 게임 할 때는 정말 좋습니다. 너무 기대 되네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키보드를 청소해야 됩니다. 좀 슬프네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 안내입니다. 광고주가 직접 특성화고 현장 근무에 나섰더군요. 나섰더군요.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한테는 사장이죠. 사장. 조희연 사장. 그렇죠. 조희연 광고주. 휘경공업고, 선일 e비즈니스고, 경기기계공업고에 5일 동안 나가서 수업 참여도 하고 교직원 근무도 하고 지원 정책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죠. 그럼요. 선생님들은 주관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방문 예정인 학교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느라 고통스러운 일 말고 좋은 게 없긴 합니다만 특성화고 발전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감의 의지라고 설명합니다. 늘 자랑하죠. 돈은 여기 훨씬 많이 들어간다. 네. 특성화고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잘했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고 입학원서 접수기간은 특별전형이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이틀밖에 안 되네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 일반전형의 원서 접수는 12월 2일과 3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약하나마 상당수의 특성화고들은 입학 상담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전화도 해보시고 방문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충분히 쓰셔가지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아보시고요. 미나무크입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크루드 지역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알 바그다디의 사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살은 아니죠. 자결하는 형태로 사망했으니까요. 죽은 장소와 시신 일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럼프가 처리된 장소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지 않고 찾아낸 군견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려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반응을 이끌어내려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탄핵이 그나마 가장 위협적인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탄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시사아저씨의 견해를 들어보죠. 탄핵은 안 되죠. 안 된답니다. 네.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답니다.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물론 미국 역사에서 하야한 대통령은 있습니다. 네. 하야는 뭐. 네. 그러나. 닉선생이 계신데.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저 멀리 앤드루 존슨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도 탄핵이 안 됐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저 닉슨도 탄핵이 탄핵을 당한 건 아니죠. 그 전에 이제 도망갔으니까. 네.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또 그 무슨 뭐야 그 무슨 스키지? 거기도 무슨 스키인데 아무튼 그분하고의 문제 때문에 모니카 르빈스키. 스키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아무튼 하원에선 가결됐지만 안 당했어요. 탄핵.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땀은 아니었어요. 네. 한 명도 탄핵을 당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걸 트럼프가 해내느냐. 절차를 우선 살펴봐야죠. 역시 트럼프는 다르다. 왜 이게 어렵냐. 절차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결정을 해서 탄핵 조사라는 거는 과연 이게 탄핵을 할 일인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결론을 내리면 탄핵 소추안을 만들죠. 하원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요. 그러면 미국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상원으로는 절차가 넘어갑니다. 상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듯이 공격과 방어를 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재판장을 맡고 그다음에 상원의원들이 배심원이 되는 이런 재판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성립이 돼요. 지금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들면 탄핵 조사와 탄핵 소추안 발의가 이런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상원에서는 통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이 다수고 공화당 내 일부 반란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도 3분의 1을 채워야 되는데 최초에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만 해도 워낙 당내에서도 인기가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겠다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탄핵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도 옛날에 박통령 최통령 탄핵할 때 국회에서 표결을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이었습니까 그게 마찬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긴 또 당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 될 거 알면서 왜 이럴까? 그런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민주당이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탄핵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듯 실톡하느냐 그런 쟁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지 여론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박 대통령 최 대통령처럼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 나오고 이러지 않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만약에 미국에도 동일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 나왔던 닉 선생님처럼 자진하야 하는 형태로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대세는 물건도 갔다라고 계산이 나면. 그래서 민주당 전략은 닉슨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닉슨처럼 트럼프가 못 버티고 지쳐서 자빠져라.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집에 보낼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 거고 반면 트럼프 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탄핵이나 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유일한 하고 싶은 항상 유일하게 하고 싶어하는 일은 탄핵뿐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하원에서 탄핵 소출이 가결될 경우에 자기 지지층이 결집하고 공화당 지지 여론이 위기감 때문에 드높아지면서 나한테 오히려 유리한 국민이 올 수 있다라고 트럼프 진영은 생각합니다. 오묘한 정치적 수사입니다. 야 너네 나 표결 올리면 선거 진다? 상원에서 부결되면 역풍이 불 거다. 양쪽 정치인들한테 다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어. 민주당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탄핵 표결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남을래?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폐가 망신을 하는지 한국의 사례를 한번 보기 바란다. 커리어에 5점이 될 거야. 한국의 탄핵 찬성한 과거의 보수 정치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 가봐라. 공천 국물도 없어 이놈아.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 있다. 아무튼 이 사례는 굳이 얘기하자면 클린턴 사례입니다. 손학교에 끌려다닐 줄 알아.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가결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지지층이 결집해서 그 다음에 선거에서 이겼어요. 빌 클린턴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닉슨의 사례냐 클린턴의 사례냐를 두고 싸우는 국면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이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이 의혹이 양란의 칼인 게 트럼프한테도 해가 되는 거지만 조 바이든한테도 굳이 좋을 건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클린턴 얘기로 끝나지 않고 자꾸 자기하고 자기 아들 얘기도 걸려나옵니다.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클린턴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얘기로 끝나지 않고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 지지층에서도 괜히 조 바이든 밀었다가 본선 가서 또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살짝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진영에서는 꼭 탄핵 국면이 더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경선 캠프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이든 지지층이 살짝 주춤한 틈을 타서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포카운타스인 엘리자베스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 선생님께서 치고 나오면서 지금 1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강력한 대학만 했던 버니 샌더스 할배는 예상했던 대로 건강 이상이 오셔서 불행한 상태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약간 복잡하겠네요. 전략이 여기는 약간 성실한 후보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책적으로 짱짱맨이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된 정책을 갖고 있고 내가 뭔가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이런 시나리오예요. 엘리자베스 워런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표결까지 결국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지 아닌 게 유리할지 원래부터 자신은 있었다라는 마음인지 지금 스탠스는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 너희들 탄핵 하고 싶으면 하고 알고 싶으면 말고 나는 어쨌든 이미 대통령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지금 전략이에요. 그래서 약간 엘리자베스 워런이 치고 올라오면서 약간 김이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싸우는 이런 국면이어야 이게 재미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크로스가 지나간 게 아니냐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과 조 바이든이 이제 조 바이든은 꺾이는 상황만 남은 거 아니냐 특히나 이 탄핵 국면이 계속된다면 그런데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쟁점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냐 중도냐의 쟁점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진보냐 중도냐의 쟁점에서는 다시 한 번 앤드류 양인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과거의 버니 샌더스 돌풍처럼 진보 후보 돌풍으로 트럼프 이길 거냐 그렇죠. 아니면 그거는 어쨌든 뭐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과 가장 비슷하되 조금 보완한 그렇죠. 버전으로 내놓느냐 힐러리보다 아주 힐러리보다 그러니까 아예 중도로 가버린 힐러리보다 센 중도 후보를 낼 거냐 조 바이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래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슬람 국가의 대장을 이렇게 죽이는 걸로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자랑하는 거냐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인 시리아 철군 문제에 대한 태도이다. 네. 이거는 지금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 공약입니다. 중동에 미군이 너무 많이 가 있는데 줄이겠다. 네. 이거 돈 먹는 함하고 뭐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가서 뭐 죽고 다치기나 하고 네. 그러니까 데려오겠다. 최소한 축소하든지 철군시켜버리겠다. 이게 애초에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빼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80년대 어떤 운동권이 이 공약을 내다봤으면 미리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경천동지했구나. 황골탈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멋있다 트럼프. 어서 빨갱이가 대통령이 됐구나. 미국에도 드디어 천국이 왔구나. 미군을 철수한다고? 미국 대통령이? 헷갈린 거예요. 미군 철수. 만세. 이렇게 하고. 네.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트럼프 지지층들이 트럼프를 뽑아준 이유는 쓸 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세계 경찰국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전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세계 평화 안 지켜도 되니까 일자리나 많이 만들어주시고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지열이나 팍팍 해주고 기존 공화당 지지하는 우파와 트럼프 지지하는 우파는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네. 좀 이렇게 좀 해주셔. 이게 이 마음을 안고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죠. 제조업을 더 살려라. 그런데 또 그 돈을 빼가지고 제조업을 살리지는 않고 장벽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장벽 짓는데 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장벽을 뭘로 짓냐. 철근으로 짓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경기부장 수단인 거예요. 장벽 얘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이민자 혐오와 그다음에 멕시코와의 어떤 국경 분쟁 국경 분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그 그 분쟁과 과거부터도 국경수비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척하면서 이민자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 전략과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일자리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어요. 이 장벽 문제는. 약간 장벽에 짓는 사대강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히 본 거예요. 결론을 토건으로 내는 습관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명박한테 과외받았느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토건은 욕을 먹으면서 일단 들어가면 뭔가 고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랑스럽습니다. 일순간. 그럼 와서 과외비라도 좀 내든가. 그리고 과외비만 내야 됩니까? 우리 돈 뺏어 가서 거기 안 되는데. 그렇죠. 저기 뭐야. 70조 달라고 그랬잖아요. 뭐야. 아무튼. 다행히 당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뭐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약속이 지켜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런 차원에서 약속을 한 게 예를 들면 중국으로 한 대 그냥 때려줘가지고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 확실하게 내가 우위를 찾아갖고 더 이상 중국한테 후구 잡히지 않는 경제로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중국이랑 무역 전쟁, 무역 협상을 하잖아요. 지지부진합니다. 아직도 뭐 결론이 안 나고 어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에 있는 미군이라도 빼오는 걸로 지금 생생내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꺼낸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북부에 주선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군이. 여기서 미군이 나가면 그 위에 있는 터키하고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들하고 싸움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미군을 부채김하게 빼면 쿠르드들이 터키한테 뚜드려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쿠르드족에 엄청난 양의 돈과 장비를 지급했고 쿠르드족은 수십 년간 터키와 싸우고 있는데 미군이 3년 동안 이 싸움을 막았으니 이제는 집에 데려올 때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곳에서 오직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안 되니까는 몰라. 쉽습니다. 제대로 맞든지 말든지 난 몰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터키는 쿠르드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냐. 그래도 이 왜 그런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 얘기도 언젠가 했을 거예요 아마. 쿠르드 얘기 했을 거예요. 뭐 덕진이 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지만. 기억 안 나지만. 진행한 사람도 기억 안 나고. 그럼요. 덕진이는 기억을 할 거예요. 덕진이는 기억할 겁니다. 존중하신 분. 역시 우리 하나이글스. 네. 홍성갑. 아 방출되셨어요. 아 그래요? 홍성갑 선수 방출됐어요. 이럴 수가. 김미라 선수는 방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거 내가 살아남았구만. 헤어지게 됐어요. 야 그래도 승자는 나구만. 쿠르드라는 분들은 이분들이 뭐 어디서 온 분인지 그냥 거기 살던 분들이에요 원래. 수천만이 삽니다. 네. 거기 살고 있는데 대략 지금은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그 지도를 그냥 쿠르드 지도 이런 식으로 그 영어로 쳐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거대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무튼 독립적인 나라를 쿠르디스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세우기를 바래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용만 당하고 맞아요. 실패만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S와 맞서 용감히 싸우고 미국이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어지자 버리고 떠난. 이 사람들은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이용당했어요. 연합국을 도와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렸다고요. 맞습니다. 그때 영국이라든지 프랭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을 약속해주고 너네 나라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 뭐 생깎습니다. 미래의 세계의 파워게임의 구도를 쿠르드가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오스만을 없앰으로써. 네. 그리고 이게 생깎아졌기 때문에 쿠르드들은 터키 동부에다가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털을 잡아요. 네. 터키가 칩밟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지금 터키 코가 석자인데 어디 여기서 지금 니네 저기를 하려고 이러면서 그리고 1946년에 이 이란의 쿠르드족이 우리는 사회주의할게요 이렇게 내걸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네. 칩밟아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도 소련이 오늘날의 얘기로 하면 손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됐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깎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는데 둘이 싸우니까 싸우는 동안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끼리 한번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는 바람에 이라크한테 지팔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다무세인은 쿠르드하고 같이 쿠르드를 회유해서 너네 옛날에 이란에 다 한 거 있지 않냐 우리랑 손잡고 한번 이란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쿠르드를 약간 이용한 다음에 학살해버렸습니다. 열강들도 주변국들도 필요할 때 쿠르드를 부른 뒤에 나중에 언제나 피로 갚아줍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 백의민족 한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쿠르드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제 광고주 만나러 제주도에 출장 갔다 왔거든요. 단 6시간의 제주도를 갔다 왔어야 되는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운전만 하고 잠깐 미팅하고 끝났어요. 영장 보고 갔다 오면서 에어럽 지나가다 보면 항목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은 참 이런 유적지가 없는 곳이군. 그렇잖아요. 광화도나 가야 산별초. 우리가 무슨 몽골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쿠르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안 겪었다. 쿠르드에 비하면 우리는 해피 그 자체입니다. 해피 조선입니다. 해피 조선은 아니고. 네. 해피 조선이죠.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외저개침입은 이것보다는 훨씬 외교적인 문제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당시에 한국이 한반도가 겪었던 전쟁은. 그리고 가장 최근에 팽당한 사례가 시리아 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여기서 많이 얘기했어요. 시리아 내전이라는 내전은 아주 복잡한 내전이죠. 일단 시리아 정부 우리 아라사드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서 시민군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랍의 봄의 여파로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시민들의 거의 반수 이상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라사드 정부가 독재 국가고 사회주의 정부지만 또 세속주의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고 들고 일어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와 소속주의가 서로 다른 가치로 맞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슬람 독재기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는 군벌화되어 있고 또 알루스라 전선이라든지 지역 토호 군벌화되어 있고 또 알카이다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슬람 국가도 여기 끼워가지고 거의 4파전이 돼서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또 우리 시리아 정부군이랑 친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또 시리아 정부군과 적대하는 모든 세력 방금 말씀드린 이슬람 근본주의 군벌 세력 그리고 무슨 이슬람 국가 그다음에 일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군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폭격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정부군도 대안이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대안이 아니고 다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민주시민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진정한 민주시민들한테 무기를 지어주고 싸우게 해야 되는데 왜? 러시아가 들어앉자 있으니까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진정한 민주시민이 다 집에 갔거나 죽었거나 이래가지고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그래갖고 이게 없으니 야 어떡하지? 누구를 지원하지?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쿠르드족들을 택합니다. 시리아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들한테 이제 무기 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라. 쿠르드족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자기들이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짓밟히고 또 세운다고 그러고 뭐 이거를 계속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쎕니다. 일단 쎕니다. 쎕니다. 패시메르가 이런 거 한번 뜨면 장비가 좀 열악해서 그렇지 제대로 된 총만 주면 뭐 날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주자마자 원래도 쎈데 템빨까지 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패시메르가와 우리 쿠르드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완전 쓸어버립니다. 이슬람 국가를. 제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힘든 전쟁을 했겠죠. 거기도 나름대로. 매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군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장비 지원 소수의 정보 인력 지원 정보망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군인의 피를 최소한 흘리는 방식으로 IS와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직접 파견할 수 없거든요. 그랬다가는 또 난리 나니까. 베트남 전쟁의 악몽도 있고 중동에 한 번 발들이면 발을 못 빼니까 이라크전 당장 이라크전도 그렇고 오바마는 이라크전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 개잘 싸워 개잘 싸워 그 양반들이 개잘 싸웁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쿠르드족이랑 비슷해요. 그 양반들이. 아무튼 뭐. 왜냐하면 당시에 ISIS가 가장 번성할 때 가장 컸을 때만 해도 베트남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도박이었다는 거죠. 그 어떤 정부도 패전의 멍해를 쓰고 돌아오는 리스크는 절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퇴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리스크를 오로시 쿠르드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또 IS가 밀리고 개멸된 것의 배경에 또 시리아 정부군이 갑자기 잘 싸우게 된 것도 있어요. 걔네 무슨 훌륭한 장군님이 있는데 타이가 장군인가 뭐 있어요. 이름 까먹었네 또. 그 양반이 걔 잘 싸웠대.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승승장구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군들이 쿠르드족한테 장비와 이런 물자를 다 갖다 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쿠르드족은 여기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 또 독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터키에 터키 인구의 20% 쿠르드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쿠르드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터키는 동쪽을 크게 뚝 자르면 쿠르드 지역입니다. 야 시리아에 사는 식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독립한댄다. 우리도 독립하자. 가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살자. 붙자. 그러면 터키 대통령이신 우리 에르도안 선생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위대한 터키를 다시 부흥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터키를 뚝 잘라가지고 분리독립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번 이거 쿠르드 손을 한 번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북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서는 쿠르드를 공격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때가 됐다. 가자. 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거기 있는 쿠르드 캠프를 개확살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캠프에서 억류되어 있던 이슬람 국가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최애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틀려나갔습니다. 다 뒤쳐 나갔습니다. 에르도안의 선택은 대저 그러합니다. 야 미군을 뺐더니 IS가 부활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가 미국 내에 트럼프가 싫은 지지인들이나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서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쿠르드를 버린 대가로 기량작용 IS가 커진다 다시.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나서서 그럼 우리가 우리가 정리할게. 이 구역에 이 구역이 지놈 나야. 쿠르드에 가서 쿠르드 지역의 자치국에 가서 다시 명함을 내밉니다. 나 알죠?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쿠르드는 이때 절박했다고요 상당히. 야 이것이 우리 또 팽당해가지고 터키한테 호구나 잡히고 빨리 그전까지는 약간 견제하면서 서로 충돌하긴 했지만 시리아 정부군한테 가가지고 시리아 정부하고 한번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보자. 시리아 정부군이 그래 뭐 쿠르드가 우리가 좀 그랬긴 하지만 러시아 소개시켜줄 테니까 중재 한번 해보자. 그리고 러시아 중재가 들어와서 러시아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터키하고 얘기를 해서 야 터키야 그 싸워서 뭐 좋을 거 뭐 있냐. 지금 시리아에 사는 쿠르드들을 니네 터키에 사는 쿠르드라고 쿠르드하고 떨어뜨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재이. 이재이. 그렇죠. 쿠르드족들을 터키 국경으로부터 저 멀리 물리도록 그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결을 봤어요. 러시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RC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 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왜냐하면 IS만 빠지면 그 이상한 테러리즘 국가 갑자기 생긴 이런 것만 빠지면 시리아도, 이라크도, 이란도, 터키도 크루드가 뭉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중동에 가장 비옥한 지대 한 군데에 거대한 국가가 생기게 돼요 자기들 땅을 떼어서 크루드들은 지금 그래서 분노하죠 비비디 바비디 부에 알바그다디 우리가 속옷을 찾아줬대요 크루드 조끼 속옷을 찾아서 미군을 줬대요 그러면 미군이 알바그다디를 사살한 다음에 이게 알바그다드인지 뭔지 확인해야 되니까 DNA 자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속옷을 갖다 줬는데 그런 공도 무시하고 우리를 토사구팽했네 그걸 받자마자 우리를 버렸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IS들이 다 도망가 억누되어 있던 IS들이 도망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동 정책이 불안해지면 다시 또 나옵니다 테러리즘이 그럼요 원래도 있지만 그러니까 꼭 에르도안이 풀어줬기 때문은 아니다 당장 아예 바그다디가 어디 숨어있었냐 알카에다가 관리하는 동네에 숨어있었어요 즉 원래 IS는 알카에다랑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사이였는데 IS가 쭈그러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알카에다가 오사마 빈라덴 죽고 나서 천하의 이런 악마가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무슨 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약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알카에다가 그러면 야 이제 이 동네에 또 미친 동네 나야 이러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IS가 하는 거 보아하니 할 만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위험을 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S 부활? 아니야 왜 아니냐 내가 아예 바그다디 죽여버렸기 때문이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전을 열심히 작전을 한 거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런 이제 비판을 의식해서 터키한테 야 터키들이 쿠르드 괴롭히면 야 경제 제재를 한 방에 그냥 센 걸 해가지고 기축통화 터키 경제를 한번 무너뜨려 볼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은 터키랑 미국이랑 원래 좀 사이가 좀 그래요 좋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인가 16년에 에르도안을 엎으려고 에르도안 이후에 지금 더 냉랭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터키에서 네 그런데 하루 만에 개작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부가 안 움직여가지고 에르도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은 이 배후에 귤렌인지 귤렌인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귤렌인지 귤렌인지는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터키는 세속주의 국가인데 지금 약간 이슬람 근본주의를 많이 좀 해가지고 터키 민족주의를 다시 강조해가지고 지금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에르도안이란 말이죠 근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또 같은 근본주의는 근본주의인데 약간 결이 다르신 분이 또 귤렌이라는 분이 있대요 성직자래요 이슬람 성직자 그분이 이거 의심받고 이렇게 탄압당하게 생기니까 미국으로 쳤습니다 미국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야 그거 좀 데려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미국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얻다 대고 지금 그래서 에르도안도 야 그러면 우리도 여기 뭐 우리 터키에 있는 미국인 목사 있어 브론스 목사인지 뭐 있는데 괴롭힐 거야? 네 그래서 이 양반을 또 억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얻죠 이래갖고 터키를 경제 제재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한 작년 말이나 뭐야 그 뉴스를 찾아보시면 터키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얘기가 있고 그 무너지게 생겨갖고 터키 중앙은행이 돈을 무지하게 풀어가지고 경제가 아주 작살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리 카슈쿠지라는 사람이 터키에서 죽으면서 약간 미국이 제재를 약간 해소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랑 미국이 친구인데 터키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카슈쿠지 사례가? 그러니까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터키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터키 정부가 이걸 가지고 전세계에다가 불어버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죽인 것이다 자기 나라 언론인을 불어버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야 사우디는 진짜 나쁜 놈이구만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라는 놈이 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더니 개혁이 아니고 완전히 악마구만 외교적 최전선인 사우디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미국은 그래서 터키 약간 풀어주고 이런 그동안의 맥락들이 있어서 경제 제재를 하기도 하고 서로 입시됨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 문제에 그럼 터키와의 무슨 어떤 딜을 통해서 쿠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그 동네에 무슨 테러리즘이나 이런 문제를 이슬람 국가의 수장을 참수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 IS가 나올 때 속수무책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 IS가 나오는 것을 좀 더 가속화시켜버릴 수 있고 트럼프의 이 선택이 철분 선택이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슬람 근본주의 그리고 테러리즘 이런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랑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장을 죽인다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간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작전을 어쨌든 치렀고 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서 치루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약간 마음은 시원할 수 있어요 저 악마 같은 놈 그래도 트럼프가 죽였다 이런 마음은 시원할 수 있지만 미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사마 빛나된 사살대처럼 막 축제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계적 시선으로 해결된 문제는 없고 여전히 이 삽질을 반복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직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씁쓸한 감성을 오늘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씁쓸하다면 이런 게 씁쓸하죠 트럼프 한 사람 혹은 행정부에 못 걸린 몇 사람 4년어치 재선 쿠르드 수천만 사람들의 안전과 맞밖였구나 그렇죠 라는 게 얼마나 이상 중동은 언제나 그런 서방 열강의 이상한 선택들로 인해서 피를 보아왔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구나 쿠르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쿠르드가 희생해서 쿠르드가 싸워서 이 세계가 좋아진 게 뭡니까 IS하고 한참 싸울 때는 히크 뉴스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외교적인 가장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있고 만에 하나 쿠르드가 쿠르디스탄을 건설할 수 있다면 그곳이 결국 2020년대에는 미국의 군사적인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IS와의 전쟁이 워낙 길었고 미군은 쿠르드가 너무 많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버리자마자 확판이 뒤집어질지는 몰랐죠 성평의 선택에 의해서 미국은 쿠르드를 계속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선택 아닌가요 미국한테는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까 설명에 나온 거죠 아 그때 난 죽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친미파 국가가 하나 생기는 걸로 그냥 땅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 동네에 각각의 관계들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이라크, 터키, 시리아 모든 그리고 시리아와 연관된 러시아만 다 얽혀있기다 보니까 그렇게 한 방에 그냥 문제를 쿠르드 국가를 만들어주는 걸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비겁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버린 거죠 이번에도 미국은 그래서 쿠르드만 개고생하고 쿠르드만 또 이렇게 바보되고 그리고 세계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 지역에는 기름이 안 나나 보죠 기름이 납니다 기름이 나나요? 네 이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 인근의 유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자원은 저기 돈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비디 바비디 둘을 폭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전을 어떻게 할 거냐 IS는 우리가 박살 냈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쿠르드족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 엑소모빌이든지 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어 거기 가서 매장량을 확인할 것이야 매장량을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에 석유 채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협상을 해봐야겠지 한번 그러면은 보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미군이 어쨌든 간에 있긴 있어야 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가 냉정한 이야기이긴 한데 쿠르드족에게는 미국 입장에서는 쿠르드족을 계속 지원을 할 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근데 이제 지원을 해서 얻는 이득과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함으로 그냥 팽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겠죠 그리고 그 유전은 그냥 미국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지금 먹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실제로 먹게 되는 거냐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 철군으로 인해서 사실은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신다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얘기했냐 폼페이오가 다 깠습니다 폼페이오가 우리 착한 폼페이오가 내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결정을 그냥 직관적으로 아주 감으로 하셔 감으로 하신 다음에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수습을 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철군을 땅 버튼 누른다고 사실 철군이 띡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수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리아 철군은 약간 감축으로 갈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유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에 걸려있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논의를 아마 미국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걸로도 국내의 지지세력에게 자랑을 하면서 봐라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냠냠 쩝쩝 맛있게 먹으면 우리에게 이득이지 봐라 나는 이득을 지켰다 오바마는 이득을 지키지 않지 나는 지켜 이렇게 갈 겁니다 국내에다가 국내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주제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일관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일만 한다 나는 자 봐라 나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힐빌리들한테 돈 되는 일만 할 거야 멕시코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장벽을 쌓을 거고 거기 앞에서 애들이 그네를 타든 말든 간에 거기에 돈 조금 쓰는 거는 다 외국에서 충당받아 올 거야 예를 들면 한국 같은데 그리고 외국에 지금 경찰국가 한답시고 돈 쓰는 거 있지 그것도 재전보다 훨씬 덜 쓰고 최대한 안 쓰고 다른 나라들이 다 나쁜 고객 진상 고객들이야 예를 들면 한국 그래서 돈 더 받아 올 거야 매파들 있지 가서 돈 들고 나가 돈 싸들고 나가가지고 철근 다 띄워가지고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돈 뿌리는 전쟁하자는 애들 걔네들 다 자를 거야 예를 들면 볼턴 일관되어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요즘에 약간 의심을 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결산 내보니까 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된 게 없다고? 보여줄게 된 게 있어 그래서 시리아 이렇게 간 거죠 그죠 그 레토릭 하나의 일관성 사실 레토릭의 일관성이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느냐잖아요 정가에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치밀하게 엮느냐 그 거짓말 몇 개 엮느라고 쿠르드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불쌍하고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폰을 새로 산 지 며칠밖에 안 해 지금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난 기득권이고 다음에 나 배트맨 얘기할 거든요 이제 시계도 애플워치로 바꿀 때가 거길로 가려면 한 번 더 점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네요 그런다면 이제 이어폰도 바꿔야죠 한 번 더 점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김민하 아저씨로 이달 중에 또 보겠습니다 윤희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파티쉐 엔지오 활동가 모바일 로보틱스 개발자 누구보다 일찍 전문가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2020학년도 서울시 특성화고 마이스토구 진학을 선택하세요 특성화고 원소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잡을 검색하세요 금요일 순서에 이번 주 뉴스 아카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은행의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감원의 점검 결과가 작년 10월 30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금감원에서 민간 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제도로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절차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준은 녹취 의무, 숙려 제도,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세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보험 상품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초에 금감원에서는 미스터리 쇼핑 대상 상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험 말고 펀드도 좀 알아보고 국채나 이런 응용 상품들 있잖아요 증권, 개인 자산관리 상품 이런 걸 전부 다 한번 사보겠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 망한다더니 이게 뭐야 한번 사보겠다 금융노조에서는 미스터리 쇼핑 방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노조에서요? 네, 웬일로 경제지에서 노조의 주장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손을 잡듯 사실 미스터리 쇼핑 자체가 노동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다는 주장은 계속 있잖아요 이건 뭐 나라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작년 금감원에서는 15개 증권사와 14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년 전에 발표를 한 거죠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5단계로 나뉩니다 수음이 안 가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회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은행은 우수 평가를 받은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DLF 사태와 연관이 있었던 우리은행은 미흡이었고요 하나은행은 저조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조 등급을 받은 회사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증권사 중에서는 유진 투자 증권이 있고요 은행에서는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이 저조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을 노조가 왜 싫어하냐 몇 가지의 이유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노조가 이야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주장하는 점은 회사가 지적을 받으면 저조 평가를 받으면 금감원으로부터 이걸 고친 생각은 안 하고 그날 상담한 거 누구야 나와 이러고 족친 생각만 한다 이러면 이건 노동권의 심대한 피해죠 작업 환경을 바꾸든지 정말 숙녀식 재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시스템 이런 거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노동자들만 족치려고 된다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DLF라 치죠 DLF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은 금감원이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암행은 신나게 해놓고 사전 대비는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금감원 너네들이 그 미스테리 쇼핑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따라서 노동자를 족쳤고 회사와 금감원은 그대로 나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보자고요 금감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어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호도 안 됐죠 네 국회 기재위에 위원을 하고 있는 의원실에 전화해야죠 감사원 불러서 족쳐라 뭐 한 거냐 금감원 불러서 족쳐라 대정부 지리 때 불러다 족쳐라 라고 국회의원실을 족쳐야죠 그래서 이번에 족치기는 한 겁니다 불러놓고 그렇습니다 대표들 불러놓고 6년 전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에서의 불산 노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일이요 그렇습니다 2013년의 일이죠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있었던 불산 노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삼성의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에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 설비 관리를 맡은 회사 직원 3명과 하청업체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말이야 방구야 싶죠 불산 노출 사고는 2013년 1월 27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화학물질 공급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작업자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자들은 당시에 와 대법 9개월밖에 안 걸렸어 되게 빠르네 작업자들은 당시에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요 또 작업 장시에 내산기능 이제 불산이니까요 내산기능이 있는 보호복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의 관리 직원과 하청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고요 이 하급심에서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임원인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고요 검찰에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 거죠 대법원은 시설 점검 관련 업무의 최종 승인이 팀장 부장급에서 그친다고 하면서 임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적용한 삼성전자 측의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리심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상하죠 결국은 죄는 아무도 없고 사람이 명확한 이유로 사망했는데 벌금형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 기사를 다시 돌아보면 좋은 지점은 올 여름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불쌍 누출 사고가 난 직후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화관법에 공장의 안전기준이 70몇개에서 400몇개로 드러났다 그거 규제 때문에 지금 일본을 상대하는 기술을 개발을 못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러면서 경제지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한일 갈등이고 뭐 경제진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와 뭘 빨아줄까 했더니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이걸 매국노라고 부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위에 금감원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결국 사람만 잘못이라고 사람만 적쳤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맞아요 17년 전 이번 주에 있던 얘기를 그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아 흥미로워요 세상에 세기말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음진료 이후 방송 중에서 네티즌님이 했던 말이죠 세기말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맞아요 세기말 장사는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변종돼가지고 땅굴 장사도 있었죠 최초로 크게 화제가 된 것은 무려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의 휴거 소동이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90년대생 청취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요 정확히는 종말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무슨 분리휴거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종말은 싹 다 죽는 거고요 휴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의 기독교 용어입니다 분리휴거 맞네요 그러네요 인민 일부를 수거해가요? 그렇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라는 종교단체에 이장님 목사가 주도를 해서 1992년 10월 28일 영령시에 휴거가 온다고 하면서 헌금을 억단이로 왕창왕창 뜯어간 사건입니다 와 17년 전 이번 주에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 천당으로 갔든지 죽었든지 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1992년이니까 이 당시에 억단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는 막 1년에 3천만 원 번다 그러면 보자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에도 JMS나 통일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벌고 있고요 갑자기 왜 비유가 그래 재미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10월 28일 전국 100개가 넘는 다미 선교회 지부 교회들이 휴거를 기다리며 단체를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있다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하면서 단체로 예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전국에 출연한 거죠 근데 그 시대가 10대였던 저한테는 되게 최신의 시대잖아요 90년대가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원시적이었는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겠네요 그때가 이제 0시를 기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0시로 달려나가는 카운트다운 예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자들이 마감 뉴스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그때 12시에 이례적으로 사람들이 밤 11시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1992년 다미 선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휴거만 쳐도 나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현장은 근데 휴거만 치면은 아직도 이거를 주장하는 종교단체 영상인 것 같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튜브 오시겠네 현장은 신도들과 그들을 뜯어말리거나 데리고 가려는 가족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들과 기자들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부산이나 인천 그리고 전주의 비닐하우스 예배당까지 가서 전국의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보면 되게 다이나믹해요 각 지역의 기자들이 여기는 인천입니다 이 예배당에서는 이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심해하는 척하면서 언론이 쿵짝을 되게 잘 맞추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언론이 거기에 박자 안 맞춰줬으면 이 사이비들이 돈을 그때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 휴거라고 주장했던 10월 28일 이후에 돈들 먹튀 많았습니다 가장 두근두근한 순간은 역시 전국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의 기자들이 포지된 상태에서 0시를 기다리는 휴거의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0시를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죠 저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신문 일면을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일면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였어요 네 신문기사의 일면이 나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그러네 그러니 우린 놀았다 다신없을 일면 제목이네요 그렇죠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신자들과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그 누구보다도 긴장했을 목사들이 손에 땀을 쥐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는 지켜보지 않았죠 예배 인도를 했죠 KBS 기자는 용쾌 잠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황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12시가 땡 하고 넘자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경찰을 밀고 막 들어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아 그렇죠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고 때려 부수려고 그걸 아이러니하게 그걸 또 경찰들이 막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경찰들의 임무는 예배를 막는 게 아니고 폭력 자태를 막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 가족이 경찰을 밀고 들어와서야 0시가 되자마자 예배당을 뒤집어 업고 또 어떤 신자는 이 때가 되자마자 단상으로 뛰어올라가서 목사를 팼습니다 그때 목사한테 하던 욕설까지 생중계에서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목사한테 으악 하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것까지 그대로 뉴스로 나갔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하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망하려니 저지라를 했었다고 한 인터뷰까지 삐소리 없이 그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집안 돈을 좀 들고 가셨을 테니까 따님이 그렇죠 그야말로 세기말의 뉴스죠 실제로 이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국 지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심각했습니다 자살, 가출, 정신병원 입원, 성범죄 등의 사건들이 밝혀졌고요 이를 주도했던 이장님 씨가 1993년이 만기인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아시죠 신도들은 올라가고 나는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금융상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 휴가 사태는 10월 28일이라는 날짜와 0시라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증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장이었죠 그래서 반증됐고요 때문에 상대선 이론이 훌륭한 이론이라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반증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론인데 그 시간도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 그런데 이 이론은 못 맞췄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회부 이전고 사건과는 다르게 다미선교회는 바로 해체됩니다 찍소리 못하고 그리고 헌금들은 반환됩니다 이장님 씨는 사기죄로 1년형을 살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일을 주동하고 주도한 사람이 한 명만 있을 리는 없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반 장로교회에 다시 재정착에 성공을 해요 다시 안수를 받고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10월 28일 당시에 가장 큰 서울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장만호 씨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가고 그랬나 봐요 거기다가 2013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베리칩의 숨겨진 사단의 역사 베리칩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저는 몰라요 666 칩 못 들어보셨어요? 그건 들어봤죠 그게 이 베리칩이에요 그래요? 네 푸르넥 딸기스넥 이런 거 개발된 게 아니고? 네네네 666 칩을 받으면 암 걸리고 지옥에 간다는 팻말 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시내에서 가끔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그게 지방치 내려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렇군요 RFID 칩을 받으면 그걸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사람도 한 번에 죽이고 정신 조종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악마의 징표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팻말을 들고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용도네 네네 이 예배를 주도했던 장만호 씨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미국으로 나가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666 칩에 대한 음모론도 원래는 이 사람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수입된 음모론입니다 그렇게 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0이 다 돼가요? 와 그렇겠네 그때도 나이 지긋해 보였으니까 아 이거 정말 정말 재밌네요 네 네 저도 제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아무튼 어렸어요? 네 저소년이었어요 사실 되게 비웃으면서도 1g 정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몇 퍼센트 마음이 궁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요 네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나랑 보자고 미친 사람도 어떻게 나랑 보자고 그럼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실제로 정말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있고요 그 와중에 돈의 흐름과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이 네 수긍이 갑니다 서울 예배당은 저희 사무실에서 그렇게 안 멀어요 아 그래요? 네 와 마포구 어딘가예요 네 지금은 숲센터라고 숲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건물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관계는 없습니다 사이비교당과 알겠습니다 뉴스아크아이브였고요 탄핵이 만약에 될 가능성이 없다고 시사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되면 어떡하나라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놓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파도를 타고 땜목을 타고서 이렇게 안 뒤집어지고 가는 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미션은 그렇잖아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어떤 파도가 또 몰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라는 웨이브를 타고 요만큼 왔거든요 앞으로 트럼프의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 동안 모든 게 다 될 리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만큼 된 자산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민주국가가 그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외교적으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보면서 그 다음 스텝을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대통령 한 사람 청와대 몇 명 외교부 몇 명 이 사람들이 너네 고생해서 몇 년 내로 한반도 평화 이뤄내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럴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최초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극한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극적인 요소들을 극적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빨리 올까봐 였거든요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빠를 수도 아주 느릴 수도 있다 이런 과학적인 레토릭을 쓰는 게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렇다 미국에서 도넛 트럼프 시리신 청취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확률은 낮다지만 되면 되는 대로 좋을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확정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조금 멀지 않나요 갈 길이 뭐 그렇죠 지금까지 많으셨고 고생 끝이란 말은 아닙니다 재선 되면 어떡하나 재선이 아니라 탄핵이 되면 되는 대로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모두에게 미국과 충동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것은 아기 싫다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방송국은 하지 않는 방송국 얘기로 오랜만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유세먼 에디터 오유승균 비디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